영상편집 및 영상편집 및 자막료 그냥 편집 및 자막료 야 맞네 3492 맞는거 아니야? 어 죽였네 아트로컷 아트로컷 맨몸이 너무 여기는 메시 터렛 달면 벤입니다 벤 에 뉴비들은 이제 고 이제 이렇게 막아 두면은 한동안 못 들어요 저 미느냐고 요 앞에는 한 천 개 금고 천 개 정도 박아 놨고 에 시포나 아니면은 아트로플레오라 로 밀어야 되요 약간 펄캡 이런데서 사용하기 좋은데 일단 펄캡 같은 경우에는 재미가 없겠죠 근데 저희는 여기 브리딩 하려고 만든거라 하는 방법이요 하는 방법은 일단 겹치기가 돼야 됩니다 겹치기 겹치기 모드가 있는 서버에서 가능합니다 겹치기 모드가 있는 서버에서 가능하고 이제 어 요런데 밑에다 이제 테크 발전기 같은거 하나 박아놓거나 아니면 토대 하나정도 박아놓으면은 이제 토대 영향으로 여길 밀기 전까지는 전체를 못깔아요 토대 영향으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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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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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